Q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앨범 2.5부장 첫번째 러스트 앨범은요 일단 저희 세번째 미니앨범이구요 그리고 여섯 곡으로 총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첫번째 엑스걸, 두번째 컬업, 세번째 네개만 집착해, 네번째 백설탕, 다섯번째 반칙이야, 그리고 여섯번째 피클스업유까지 여섯 곡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르들을 저희가 항상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저희 미니앨범에서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요 또 타이틀곡 걸어는 항상 저희가 무단 진입, 신속히 노래를 들으시면 항상 흙부분이 랩으로서 세게 진행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다르게 사정적인 멜로디로 저희가 톡을 채웠는데요 기존의 몬스타엑스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좀 다르게 이번에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오후,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분위기를 좀 탄다고 그럴까 오, 네네네, 약간 무드있게 약간 택시하면서도, 멜랑몰리한 느낌 아, 네네네, 항상 타이틀기하고 이런 게 강렬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세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